자 그러면 다음 곡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곡은 가야금 연주곡이에요 가야금이 솔로로 연주할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봄바람이 일었으면 하는 곡으로 햇살 아래서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큼한 곡인데요 가야금 연주자 민주영씨가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가야금 연주곡이에요 가야금 연주곡이에요 손글희 가야금 연주곡이에요 가야금 연주 equ 필수 가야금 연주곡이에요 가야금 연주곡 가야금 연주곡이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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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